뒤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늦추기가 좀 어렵네요. 1번 부서 토지정책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행되는 건 맞고 토지은행제도는 얘가 중요하죠. LH가 공공주학부를 위해서 실시하는 토지 비축제도이고 개발할 거냐 말 거냐의 부딪힘이 생겼을 때 토지에 적합한 성질을 따져보자 토지적성평가제도 맞죠.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자원에서 규제되는 보전지역의 토지소유자 손실이 있죠. 이 손실을 뭐를 부여하여 개발권을 부여해서 이걸 양도하게 하는 제도죠. 중요한 건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미실시의 제도. 환지방식은 계획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에게 조성된 토지. 이 조성된 토지는 도시토지죠. 조성된 토지토지로 돌려주는 거죠. 파는 게 아니죠. 재분배라고 나와야죠. 정부가 샀다가 다시 파는 게 아니라 동의를 얻어서 개발된 토지로 돌려주는 거죠. 가격이 똑같이 돌려주죠. 면적은 줄어들 거예요. 간보됐다고 해요. 간보된 토지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재분배 방식. 두 번째 토지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공공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죠. LH가 하는 거. 땅을 살 때 양도 의사를 전제로 하는 뭐? 선매 제도 등으로 LH가 땅을 산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죠. 개발이익은 사업이익의 증가분과는 관련이 없고 정상을 넘어선 지가상승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규속돼는 정상을 넘어서는 사업이익의 증가분이 아니라 지가상승분이라고 나와야 돼요.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정부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사업이익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지가상승분이에요. 정상을 넘어선 지가상승분. 수용방식은 강제성으로 인해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도시개발사업은 이건 환지사업방식으로 주로 일어날 건데 토지소유자의 규속되는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에게 땅을 재분배했어요. 돌려줬는데 돌려준 다음에도 지가상승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게 개발이익이라 그래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돌려준 걸 다시 뺏어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맞는 얘기고. 국장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주택가격이에요. 주택가격. 뭘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일지구. 그러면 투기과일지구는 무슨 법? 주택법. 투기과일지구는 무슨 법?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투기과일지구는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3번에 임대료 규제에 대한 거.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으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고 낮으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변하죠. 공급이 어떻게 변한다? 줄어든다. 즉 임대인에게 손해니까 공급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초과 수요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요.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가 커진다. 주택 부족이 심각해진다. 여기까지는 맞죠? 맞아요? 낮을 경우에 주택이 부족해지니까 부작용이 기존 임차인들은 이사를 안 하고 임대주택의 주거질이 저하되겠죠. 임대인이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임대료 상한이라는 건 규제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제 임대료가 낮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규제했어요. 장기적으로 공급은 더 탄력적으로 변해요. 맞죠? 공급은 더 탄력적으로 변함으로 여기까지는 맞는데 변할 수 있게 됐으므로 공급이 는다? 준다? 준다. 공급이 준다. 공급자가 손해죠. 싸게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됐을 때 공급이 줄어드는 걸로 변한다. 낮을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규제 효과가 발휘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정부 실패가 나타난다. 시장에 오히려 더 부작용을 만든다. 보조정책 나오면 임대료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죠. 보조 나오면 임대료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단기는 임대인이 혜택, 장기는 임차인이 혜택. 이때 공급이 는다, 준다? 는다. 증가한다. 규제하면 공급이 줄고 보조하면 공급이 는다. 보조는 정부의 간접 개입이죠. 가격 보조는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임대료만 보조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바우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보조, 현금보조보다 주택소비증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이다. 맞죠? 임대료를 보조하니까 임대료만 보조할 수 있어서 임대료 보조하려는 정책에는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 소득보조, 현금보조는 임차인의 효용, 만족도 측면에서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에 공급을 증가시킨다. 규제하면 공급이 줄고 보조하면 공급이 는다.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하락이 아니라 단기에는 시장임대료가 오르고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하게 된다. 올랐다 내리는 거죠. 올랐을 때는 임대인이 혜택, 내릴 때는 임차인이 혜택.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단기적으로는 누가 혜택을 보고 임대인이 혜택을 보고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올랐다가 내려간다. 주택정책에서 틀린 거. 국민은 몇 년? 영구는 50년, 국민은 30년. 행복은 젊은 층, 장기는 전세계야, 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렇게 정해줘야죠. 나머지 장기, 민간은 공공이 아닌 10년 이상, 행복은 젊은 층. 정부가 공공임대주를 공급하도 시장 전체의 공급량은 변하지 않는다. 공적 시장의 임차인만 혜택이고 전체의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변하지 않는다. 선분양 제도라고 나왔네요. 맞아요? 질문이 틀려요? 틀린 거 같아. 큰일 났다. 어찌 됐거나. 그래요? 알겠어요. 일단 그렇고. 예, 맞아요? 6번? 이걸 제가 바꾸지 못했네요. 나머지 뭐 다 알 거니까. 알 거라 생각하고. 분양 제도 보죠. 선분양 제도가 나오면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공급자에게 유리한 거죠. 선분양 제도는 공급자 유리, 공급자 중심. 후분양 제도는 완공 후에 분양하는 제도로 견본주택이 필요하지 않겠네요. 모델하우스 필요하지 않고. 후분양 제도는 공급자가 사업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 개발 기간 동안에 다 완공을 완성해야 팔 수 있으니까 개발의 위험을 모두 부담함으로 공급자에게 불리한 방식이죠. 그럼 공급이 는다 준다 줄어들 수 있다. 수요자가 주택의 부실시공과 품질저하에 대체하기가 선분양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예요. 돈을 이미 냈는데 들어갈 때 부실시공이나 품질저하에 대체하기가 어렵다. 선분양 제도는 개발 자금의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 꼴이에요. 분양자, 입주자, 수요자가 일부 부담하는 꼴이 된다. 분양자의 돈으로 개발을 해나가니까. 자, 7번의 조세정책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가하면 매도인이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그럼 가격이 오른다. 자, 수요가 공급에 비해 탄력적이라면 수요가 탄력적이래요. 탄력성이 작은 대상에 세금을 많이 낸다. 공급이 탄력성이 작죠. 그러면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그래서 임차인의 부담이 아니라 임대인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탄력성이 작은 대상이 세금 많이 낸다. 동일과세, 비례세예요. 비례세로 세금을 부과하면 역진세적 현상이 나타남으로 뭘로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 누진세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거래세를 인상하는 경우 거래세를 인상하면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어요. 이게 경제적 순손실이죠. 그런데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하죠. 많이 줄고 많이 쭈니까 순손실이 어떻다? 더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이 크다. 순탄이라고 외웠던 거고. 재산세는 지방세고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거죠. 8번 보죠. 종합수익률이 저당수익률이 큰 경우. 얘가 중요한 거죠. 이자율이 작다는 얘기죠. 이자율이 작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부가 아니라 정의 레버리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을 증가시킬수록 돈을 많이 빌릴수록 위험은 크다, 작다, 크다. 위험 또한 커진다. 수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대해서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나왔어요. 수익성이 악화되면 임대사업에서 돈을 못 버는 거죠. 사업상 위험인데 얘가 시, 운, 위 세 개가 있어요. 수요 공급, 시장의 수요 공급이니까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얘가 맞네요. 4번에 기대수익률의 얘가 아니라 얘의 표준 편차와 분산이라고 나왔어요.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얘가 커질수록 위험은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위험과 비례의 관계죠. 금융적 위험이란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손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유동성 위험이라고 해야죠. 현금화가 어려워서 손해보는 건 유동성 위험. 그래서 오른 건 3번. 9번에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해보죠. 자기자본 수익률이니까 지분투자액분의 지분수익. 지분수익. 지분투자액분의 지분수익은 총수익에서 뭘 뺀다? 이자. 총수익은 두 가지가 있다. 순소득과 가치상승분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 총 3억 원 중에 2억 빌렸으니까 내 돈 얼마? 100원이라 해보죠. 공여서 이렇게 떼고. 순소득이 3천만 원이니까 30원 이렇게 적고. 그러면 가치상승분과 이자만 구하면 되겠네요. 가치가 얼마예요? 3억인 거죠. 총 투자를 3억 했으니까 가치가 3억이라는 거예요. 가격상승률이 2%래요. 그러면 올라간 만큼은 3억에 2%가 올라갔다. 곱해줘야죠. 300 곱하기 0.02 하면 6 나오겠네요. 가치상승분 6이에요. 60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자를 빼줘야 되는데 이자율이 8%. 빌린 돈의 8%를 이자로 낸다는 거죠. 얼마 빌렸다? 2억.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네요. 2억의 8%를 이자. 그러면 200에다가 0.08 곱하면 16. 이자는 1,600만 원. 이거 계산하면 100분의 20이니까 0.2 이렇게 되겠네요. 20%. 마지막 문제 보죠. 기대수익률은 예상하는 수익률이니까 예상수입과 예상지출로 계산되는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는 거니까 가중평균 방법으로 계산한다. 맞죠? 여기에 산술평균 나오면 안 돼요. 가중평균으로 계산한다. 이번에 보니까 위험이 클수록 뭐를 높여서? 위험할증률을 높이죠. 무위험률은 위험과 관련 없으니까 위험할증률을 높여서 요구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에 위험할증률 들어가야 되고 요구수익률에는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인데 시간에 대한 비용을 무위험률, 위험에 대한 비용을 위험할증률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4번과 5번은 다음 시간에 해석해 줄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투자룸 나갈 건데 어려울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당연히 어려울 거니까 1, 2월 달에 투자룸 공부를 좀 예습을 하고 오셔야 되고 전에 어려웠던 분도 다시 한번 책을 살펴보고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